안녕하세요 테나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싸우자 귀신화에서 임소연 역을 맡고 있는 신인대우 복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되게 더운데 여러분 시원한 거 많이 챙겨주시고 계시나요? 저는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드라마가 처음 들어가는 건데요 많이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편하시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